사전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뭔가 프로젝트라서 항상 기대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사전 조사를 아주 철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여러 가지를 다 담지 않았나.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나올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BTS 월드는 BTS 멤버들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멤버들과 교감을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하루! BTS 월드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전 세계 팬들이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첫 공식 콘텐츠입니다. 약간의 허우가 섞인 이야기지만 실제 BTS 멤버들의 성격이라든가 특색이 좀 더 매력적으로 섞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보면 좀 주관적으로 다운로드 방식과 서버 환경에 신경 썼습니다. 경국 씨의 경우는 촬영 전에 무술팀에서 구매한 영상 콘텐츠를 습득해와서 멋진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다운로드 방식과 서버 환경에 신경 썼습니다. BTS의 음악을 눈으로 닫는 듯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구성했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방식과 서버 환경에 신경 썼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즐겨왔던 거 게임이던 어떤 콘텐츠들 전혀 새로운 걸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화면입니다. 컷 아이사 선생님이 지금 좋았어. 아 좋다. 여러분 저희가 또 한 번 데뷔를 해야 됩니다. 저희 두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호석이 형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롤플레이를 할 테니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키워주세요. 칭찬은 호비를 춤추게 합니다. 에스 기린. BTS 월급. 제가 따로 오세요. 여러분 래벨 같은 게 있어요? 완전 많은lar 말래, 말래. Mal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